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주제는 bmw 할인 2018년을 15일 앞둔 시점에 2019년 bmw 할인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이야기가 돌고 있는지 이 부분을 찝어 보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제가 목록을 17개 17개를 뽑아 놓고 결론을 만들어 놨습니다 17가지의 분석하는 내용을 보시기 전에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모든 내용은 저 혼자 스스로 분석한 내용을 기본 바탕으로 한 리뷰이기 때문에 또한 대본 없이 진행되는 리뷰이기 때문에 오류는 있을 수 있는데 저의 경험상 신뢰도는 꽤나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한가지 사례를 들었어요 오토소닉스 유튜브 보고 댓글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내용 중에 한가지 지금 현재 520i를 가계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내년 1월쯤에 프로모션 조건보고 구매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지금 바로 구매를 하는 게 나을까 딜러분의 이야기는 bmw 판매 정책이 변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할인은 없을 것이니까 오래 구매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의견을 내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 딜러분이 누구인지 경력이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견도 물론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좀 달라요 자 지금 돌고 있는 소문 bmw에서 엄청난 할인을 하고 있다 혹은 할인을 할 것이다 그런데 2019년에는 할인이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돌고 있어요 오토소닉스 채널에는 2018년 수입차 구매하지 말아라 웬만하면 2019년이 더 좋은 조건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에 정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네 저는 이야기를 한 것은 여러가지 분석을 해서 그 내용을 모두 일일이 알려드리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용을 확 줄이고 말하는 속도도 리뷰의 내용에 맞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bmw가 2019년에 할인을 하지 않고 판매 정책을 바꿔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혹은 2019년에 bmw 할인을 할까 안할까 어떤 차를 할인하고 어떤 차를 할인하지 않을까 아니면 모든 차종 그냥 다 죽자 할인을 할까 이 부분을 분석을 해 볼게요 첫번째 2019년 기대되는 bmw 신차종을 알아봅니다 일단 bmw 3 시리즈 g20 모델이 풀체인지 모델 아이의 모델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 리뷰에서 여기 링크 보신 것처럼 아주 큰 기대가 되는 차종 bmw 7 시리즈 부분 변경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2019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에요 확정된 건 아니구요 그리고 지금 이제 판매를 시작한 모델 2019년 bmw x2 x4 x5 풀체인지 그 다음에 곧 리뷰하게 될 bmw x7 다음은 g4 스포츠카 8 시리즈 쿠페 8 시리즈 컨버터블 스포츠카 아주 고가의 차량입니다 자 여기서 할인을 안하고 판매할 수 있는 신형 모델을 알아보면 bmw 3 시리즈는 2019년 내도록 할인을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할인 할 이유가 없어요 bmw 7 시리즈 부분 변경 모델은 지금처럼 할인을 하진 않겠지만 할인 금액이 줄어도 할인을 안 하진 않을 거에요 할인이 있는 차량 bmw x2 x2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할인을 안 할 것 같아요 왜 판매 볼륨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bmw x4 x4 같은 경우에도 할인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차량 물량도 부족한데다가 x3도 할인을 하지 않는 시국에 x3 나온 지 1년 2개월 됐습니다 x4를 뜬금없이 할인할 이유가 없어요 bmw x5 풀체인지 이미 사전 계약 대수가 꽤나 많이 되요 그리고 bmw x5는 동급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SUV이기 때문에 할인할 가능성이 없구요 bmw x7 처음으로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이 차량도 2019년에는 할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bmw g4 스포츠카도 마찬가지로 구매하는 고객층 딱 정해져 있어요 소량 수입을 할 거니 소량 판매가 되겠죠 할인 안 할 것 같고 bmw 8 시리즈는 할인을 안 하겠죠 고가의 차량인데 마찬가지로 소량으로 갖고 올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량 bmw 1 시리즈 해지백 할인 하겠죠 2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인 하겠죠 3 gt 3 시리즈 그란 투리스모 할인을 많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4 시리즈 3 시리즈 풀체인지를 보러 온 고객에게 4 시리즈를 할인해서 판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에 할인을 안 할까요 4 시리즈 쿠페 4 시리즈 그란 쿠페 4 시리즈 컨버터블 할인 지금보다 훨씬 많이 할 겁니다 5 시리즈 bmw의 가장 큰 볼륨 모델 5 시리즈 역시 할인 많이 할 겁니다 6 시리즈 gt 6 시리즈 gt는 우리나라에 워낙 저렴하게 가격이 책정되었고 옵션도 좋은 데다가 차도 좋고 물량도 부족한 상황 할인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안 한다는 건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2018년과 비슷한 수준 현금 구매 기준으로 한 600에서 800만원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할인을 하겠죠 x1 x1은 할인을 할 거에요 근데 부분 변경이나 풀체인지가 아닌 모델 중에 x3 는 앞으로도 할인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인기가 매우 많고 물량이 부족한 상황 bmw x6 는 폭풍 할인이 기대되는 차종입니다 경쟁 모델인 벤츠 지혜리 지혜리 쿠페도 할인을 많이 하는 상황에 x6 를 할인 안 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그럼 결론적으로 할인 하는 거에요 할인 하는 거죠 할인을 안 하고 정책을 바꿔서 bmw가 2019년 할인 안 할 것이니 2018년 재고만 할인하고 2019년부터 할인을 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판매 목표 대수 bmw에서 2019년에 목표 대수를 굉장히 낮췄다 굉장히 낮췄기 때문에 2019년에는 마진을 늘려야 한다 마진을 늘려야 하니 할인이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한 팩트 정확하게 따져 볼게요 2018년 11월 현재 bmw의 판매 대수는 47,569대 입니다 2017년에는 52,817대를 팔았어요 많이 줄었죠 bmw 화재 사건 이후에 판매 대수를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2016년도 판매 대수가 48,459대 그렇다면 2019년에 목표 대수는 5만 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2017년도에는 52,817대를 팔았고 2016년도에 48,459대를 팔았는데 지금 추세로 간다고 하면 2018년 12월까지 판매 대수가 49,000 몇 백대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2019년에도 우상향을 하는 그림 bmw의 목표 대수는 5만 대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5만 대면 2016년도 수준인데요 2016년도에 bmw가 할인을 안 했나요? 할인 많이 했죠? 2015년 4만 7,877대 2014년 4만 174대 2013년 3만 3,066대 2012년 2만 8,152대 2011년 2만 3,293대 우상향의 그림을 여태까지 그려왔는데 2011년도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회복하는 그 단계였습니다 그때부터 수입차 판매 대수가 급등을 했어요 자 그러면 bmw 할인에 대한 풍문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막 돌아다니는 게 언제부터였냐를 따져보면 2016년부터가 굉장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어요 왜 그랬었냐면 벤츠 판매 대수와 bmw 판매 대수를 비교해보면 2011년에 bmw는 2만 3,290세대 벤츠는 19,534 2012년 bmw 2만 8,152 벤츠 2만 3,80 2013년 3만 3천에 2만 4천 2014년 4만에 3만 5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다가 2015년도에 bmw가 47,877대를 팔았는데 벤츠가 46,994대를 팔았어요 턱밑까지 쫓아왔죠 그 이유가 뭐냐 벤츠 S클래스 풀체인지가 대박을 쳤습니다 그리고 벤츠 C클래스 풀체인지 역시 대박을 쳤는데 벤츠 E클래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디자인이 바뀌면서 쭉쭉쭉쭉 치고 올라오게 됐는데 CLA, GLA 같은 라인업이 늘어난 부분까지 아주 공격적으로 벤츠가 시장을 점유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bmw가 48,459대 2016년도에 벤츠가 56,343대 이때부터 2016년도부터 벤츠가 1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차종이 없었던 bmw가 2017년도에 출시한 5시리즈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그런데 옵션을 정말 바보같이 갖고 왔어요 럭셔리를 좀 주력을 했어야 되는데 m스포츠 패키지와 m스포츠 패키지 플러스 모델을 갖고 와서 m스포츠 패키지가 더 많이 팔리고 플러스가 적게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상한 옵션으로 전략 실패 2017년 박살납니다 박살나고 2018년 박살나는 분위기에서 할인을 미친듯이 했는데도 안 되는 그 분위기에서 화재사건까지 터지면서 이 지경이 됐어요 이 지경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2019년 bmw가 할인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된 가장 큰 이유 2019년에 목표 대수가 만약에 4만 대 정도 된다 그러면 한 달에 3,333대를 팔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bmw 판매 대수를 아무리 묶었다 그래도 2,000대에서 2,500대밖에 판매 대수가 안 나오고 있어요 4만 5,000대를 목표로 됐을 때는 한 달에 3,750대를 팔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예상했을 때 우상향의 그림을 그리려면 2019년에 목표 대수는 5만 대가 될 거예요 5만 대가 되는데 할인을 안 한다 말이 안 되죠 자 세 번째 벤치에서는 과연 할인을 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리뷰를 할 겁니다 벤치에서 할인을 하는데 bmw가 할인을 하지 않는다? 네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아우디 2019년에 안 들어올까요? 아우디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bmw 할인 할까요? 안 할까요? 자 개개인이 생각해 볼 문제 다섯 번째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 주글라 파동이라고 합니다 주글라 파동 검색을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1998년 2008년 그리고 2018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경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주글라 파동 경기 고점 2019년 하반기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경제 위기가 들이닥쳤을 때 수입차 판매 대수 증가할까요? 줄어들까요? 자 여섯 번째 물량 공급과 수급 문제입니다 2019년에 bmw에서는 신차종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3시리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해외 리뷰들 보셨나요? 3시리즈 인기 엄청 많죠 인기가 엄청 많은데 한국의 물량을 엄청 많이 갖고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X3 한 달에 판매대수를 보면 100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수급이 부족하다 대기는 많다 신차종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할인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차종의 판매대수는 정해져 있다 그래서 신차종 신차종에서 제가 할인이 가능한 차종 할인이 불가능한 차종 안 할 가능성이 높은 차종을 언급해 드린 겁니다 일곱 번째 bmw 본사와 bmw 코리아 만약에 할인을 안 하고 있다 근데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판매대수를 보니까 아 이게 좀 실적이 안 좋은 상황인데 bmw 본사에서 예를 들어서 디젤차 20D 한 2만 대 정도 보낼 테니까 받아 이거 좀 팔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럴 수도 있죠 자 여덟 번째 디젤 자동차가 주력이었던 bmw 가솔린 모델이 판매대수가 늘어났다고 쳐도 디젤 판매대수가 확 줄어들진 않을 겁니다 만 가솔린 수요가 어느 정도 늘었기 때문에 가솔린 라인업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선주문 후 판매 bmw에서 디젤과 가솔린 비율을 잘못 맞추면 뭐 하나는 재고가 남고 뭐 하나는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 될 수 있죠 재고가 남는 차량을 빨리 판매를 해야 또 주문을 해서 계속 판매를 해야 되니까 디젤과 가솔린이 확대가 된 이 상황에서 할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홉 번째 하이브리드의 라인업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수도권에서 수입차 판매대수가 굉장히 많죠 수도권에 오래된 아파트 비율이 새 아파트보다 한 80% 이상 될 겁니다 그래서 충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하이브리드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구매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이브리드를 찾는 수요도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bmw에서 디젤만 갖고 오던 예를 들어서 bmw x4 20d 30d m40d 를 큰일났죠 30d 빨리 없애 버려야 돼요 30d 없애고 20i 30i 플러스 302 뭐 이런 모델을 갖고 와야 됩니다 재고가 굉장히 리스크가 커진다 자 이건 bmw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10번 10번째 서비스 센터 서비스 센터가 지금 사람들은 이제 이슈가 끝나서 모르겠지만 예약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1번째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상반기 상반기부터 판매대수를 쭉쭉쭉쭉 올려놓은 다음에 하반기에 좀 여유롭게 가져가던가 상반기에 좀 간을 보고 있다가 하반기에 할인을 막 날리던가 이 상황인데 주글라 파동이나 현재 bmw 가 처해진 상황을 보면 2019년 한 2월 정도 2월 정도 1월 달에 간을 보고 2월부터 할인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열두번째 열두번째는 bmw 를 구매하고 싶어도 주변 시선 때문에 구매를 하지 못하시는 분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니 차는 불안 나 니 차는 괜찮아 이런 문자가 막 여기저기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bmw 오너한테 막 와요 아니면 나 bmw 이번에 뭐 x5 를 살라고 한다 그랬더니 뭐 불나는 차를 왜 사냐 이런 식으로 무시성 발언이 bmw 신차 판매 여기에도 좀 꽤나 영향이 있어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차감과 성능 이 부분 13번째 내용 하차감과 성능 남들의 시선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차가 아무리 좋아도 남의 시선이 더 중요해 이러신 분들은 bmw 를 아무리 좋아하셨던 분이라도 불리한 상황이 아주 많아요 bmw 벌써 13번째까지 나왔죠 14번째는 반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할인을 하는 게 나쁜 거 아니야 왜 할인하는 거야 도대체 그냥 정상가에 판매를 하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동차도 프리미엄 브랜드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옷 같은 거 옷이나 가방이나 신발이나 명품 브랜드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할인을 아예 하지 않는 브랜드도 있고 시즌별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할인을 하는 브랜드도 있어요 근데 할인을 하는 거를 나쁘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신상품을 신상을 제값받고 판매하기 위해 이제 시즌이 지난 제품을 할인을 하는 거잖아요 신차도 마찬가지예요 신차 나오자마자 할인이 없고요 이제 모델이 끝나서 다시 신상품이 나올 때는 할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BMW가 욕먹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2016년부터 벤츠에 판매 1위를 내줬잖아요 얘네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할인을 이렇게 했는데도 1등을 뺏겼다니까 2017년에 모델 옵션 완전 잘못 갖고 왔어요 BMW 5시리즈 완전 폭망이에요 정말 라인업을 잘못 갖고 왔거든요 블로그에 제가 한두 번 얘기했던 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신 모델 나와서 판매하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막 할인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할인 한 푼도 없습니다 해서 저도 제가 받고 샀었거든요 5시리즈 6개월 만에 할인 막 해버려요 잘못된 거죠 6년 죽이면 6년 죽인데 3년에 한 번씩 모델이 바뀐다고 하면 한 2년 동안 할인 안 하고 1년 정도 남았을 때 할인을 해도 너무 길게 할인을 하는 건데 6개월 정도만 할인하고 나머지 기간은 정상 판매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나온 지 6개월 만에 할인을 해버린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명품 브랜드에서 예를 들어서 니트가 나왔어요 니트가 나와서 나오자마자 너무 이뻐서 구매를 했는데 판매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막 할인을 50%씩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즌이 끝나지도 않은데 할인을 해버리면 그 브랜드의 명품 옷 살까요? 전 절대 안 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할인을 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닌데 할인하는 시기가 적절치 않았다 이게 문제였는데 그거는 고쳐질 거예요 2019년도부터는 그거는 없을 겁니다 지금 판매하고 있는 BMW X4와 X5 옵션을 보시면 눈치를 채셨겠지만 예전과 달라요 이거는 할인을 당분간 안 하겠다라는 옵션 끝판으로 모델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차를 2019년에 구매할 생각이신 분 중에 신 모델을 구매하실 분은 그냥 나오자마자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모델들은 2019년 할인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으니까 15일 남은 시점 2019년 1월 달까지는 관망 지켜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열다섯 번째 국내산 자동차 수입차가 아닌 국내 자동차가 잘 나왔을 경우 BMW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도 영향이 있을까요? 당연히 영향이 있고 매우 큽니다 왜 매우 크냐? 옛날 같은 경우 한 5년 전만 해도 회사가 굉장히 고지식한 회사라서 아니면 대부분의 회사 직장인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좋은 차를 타질 못해 특히 수입차를 살 수가 없는 조건이신 분들이 진짜 차를 쩌멀리 주차장에 세우고라도 벤츠 E클래스나 BMW O시리즈나 이런 차 쩌멀리 주차장에 세워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불편하면서까지 수입차를 타셨던 분도 계시고요 국내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면서 세컨카로 BMW X5나 벤츠 GL이나 이렇게 큰 차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고 반대로 S클래스나 7시리즈를 가지고 계시면서 세컨카로 X5나 GL이나 포르쉐 카이엔이나 이런 차량을 가져가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요새 나온 차들 중에 펠리세이드라든가 아니면 G90 아니면 G80이 신형이 나오고 이런 식이 돼버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혹여나 수입차인데 국산차인데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고 눈치 안 보고 그냥 제네시스 타고 출퇴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판매대수의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벤츠처럼 차라리 법인회사에서 2대 이상 사면 할인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오히려 이거는 뭐 그냥 뭐 일반 소비자보단 BMW에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16번째 딜러들의 이동입니다 딜러분들이 정말 능력이 좋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막 열정을 갖고 시작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난 뭐 BMW 뭐 엑스포 나왔대? 어 나왔구나 교육한다는데 뭐 팀장님 가실 겁니까? 아 니들이 가서 나한테 그냥 얘기해줘 이렇게 그냥 열정 다 싣고 그냥 로봇처럼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BMW가 판매대수가 예전만큼 나오지가 않는다고 하고 지금처럼 신 모델이 딱 나왔는데 나온 지 막 6개월 만에 3시리즈 막 할인하고 하면 지금도 많은 능력이 있으신 딜러분들이 다른 브랜드로 이동을 했는데 더 많이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딜러분이 이동을 할 때 어 사장님 저 이제 벤츠로 갔어요 벤츠로 갔으니까 이제 벤츠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벤츠 소식 많이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이 문자메시지나 카톡으로 되던 영업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브랜드로 홍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딜러들의 이동 더 이상 볼 수는 없겠죠 이 부분에서 BMW가 2019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커지는데 괜히 지금 막 할인하는 모델 앞으로 할인할 거를 할인 안 한다 그래 갖고 막 이 사람이 어차피 할인 안 할 거면 뭐 난 아우디 기다릴래 벤츠 살래 이래버리면 더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유튜브나 네이버나 이런 쪽에서 보셨을 때도 2019년에 할인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가 이야기한 16가지 지금까지 16가지의 내용을 보셨을 때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17번째 아 어떻게 보면 이건 되게 걱정되는 부분인데 2019년 여름에 2018년 여름처럼 또 폭염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죠 2019년 여름에 또 폭염이 발생이 되는데 막 또 막 리콜한 차도 막 불나고 막 지바디 신차종 막 불나고 이래 버리면 BMW 차 진짜 좋은데 어쨌든 뭐 이런 정도로 추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17가지의 내용을 다 말씀드렸어요 동전뒤집기 아닙니다 동전뒤집기 아니고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2019년도에 BMW가 할인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인합니다 대신에 신차종은 할인을 하지 않겠죠 근데 이상한 내용을 듣고 판단이 흐려져서 잘못된 판단으로 몇 달 만에 몇 백만 원 손해보지 않는 일이 발생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말씀드리면 부동산은 폭락한다 지금 너무 비싸다 거품이다 거품은 빠질 것이다 매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매년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부동산은 급등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정말 이제 예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한다라는 내용보다 폭락한다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임팩트도 더 강하고 뭐 이렇게 막 이슈를 끌기 좋은 내용일 것 같아요 BMW 이제 할인 엄청 시작할 겁니다 BMW 이제 할인 안 한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정확하게 BMW 어떤 모델이 할인하고 할인 안 하고 왜 이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에 충분히 담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번 리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중요한 내용이 다음에 이제 벤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에요 우상향을 하는 이 수입차 판매대수를 보셨을 거에요 벤츠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이미 2018년 11월 현재 판매대수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벤츠 2019년 사실 때 도움이 되셔라 라고 제가 이 정도 분석은 아닐 거에요 이 정도는 아니지만 도움이 되실만한 내용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요일 새벽 3시 50분 이에요 네 이번 리뷰는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뿐만 아니라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할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